상태리 야 내가 너 빵 사오라고 했어 안 했어 포켓몬빵 사오라고 했잖아 그게 내가 사오려고 했는데 1시간 반 넘게 기다려야 돼서 그럼 기다리면 되지? 그래서 기다렸는데 어떤 아저씨가 가위바위보해서 이겨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못 가져왔어 미안 진짜 나 뭐 필요한데? 진짜 짜증나?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라고? 너가 포켓몬빵 사 먹으면 되지 왜 다른 친구들 시키냐 너가 할 수다 반 기다려 그리고 네 돈으로 사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는 거야? 네가 누군지 알지? 신군을 괴롭히는 악당 뭐? 악당? 넌 말 다 했어? 아니 말 다 안 끝났어 나도 뮤 나오고 싶어 근데 너한테 갖다 바칠 이유 없어 너가 사 먹어 나 다 건도 팔아먹고 뭐 별 이상한 애를 다 먹겠네 진짜? 고마워 뭘 현실 야 그럼 내가 다른 편의점에서 1시간 반 기다려야 되잖아 미안 야 너 나한테 포켓몬빵 사 온다며 왜 거짓말 하냐? 상상 설아 생일인데 뭘 해주지? 음 찾아봐야겠다 월 은근히 만드는 거 쉬워 보이는데 케이크 만들어줄까? 짜잔! 오늘은 조각 케이크를 예쁘게 꾸며볼게요 요 케이크로 예쁘게 꾸며서 설아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먼저 생크림을 넣어서 티핑해주고 설아는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색으로 만들어줄게요 식용색소를 넣어줍니다 오 섞으면 오 색깔 예뻐진다 오 색깔 예뻐 거의 핑크색 짤주에 넣어주고 오 오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생크림을 짜주겠습니다 잘 짤할텐데 과연 난 잘할 수 있을까? 오! 오! 너무 이뻐 은근히 나도 할 수 있을까? 오! 재밌잖아 오 잘되고 있어 오! 꽃들이 여기 폈다 어때요? 오! 예쁘다 그리고 이 위에 설아 얼굴로 꾸며줄건데요 짜잔! 이렇게 프린트한 설아 얼굴에 테이프로 코팅해주고 오! 귀엽죠?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른걸 케이크에 올려줘요 딱 꽂아주면 오! 예뻐 지금도 너무 이뻐 근데 이 옆에 오마이비키 로고를 꽂아줄 거예요 로고 잘라준거를 꽃이 막대에 붙이고 오케이 이 상태를 이 뒤에다가 꽂아주기 오! 이 앞에 좀만 더 꾸며줘야겠다 오케이 좋아 오! 완성! 에이! 너무 재밌다 그리고 마지막 화룡 정전 오! 한번 뿌려 하트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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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뻐 헤어로 너무 이쁘다 설아가 좋아하겠다 티티 님 어 베키 Seriously 티티야 서러웠다 티티야 왜 불렀어? 생일 축하합니다 티티야 사랑하는 서라의 생일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assure 생 내 축하해 우와 감동이야 고마워 ب我們的 이따 친구들 오면 더 재밌게 하자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내가 눈치 없게 빨리 왔나 보다 그래도 너무 좋아 우와 이거 너가 만든 거야? 어 케이크를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꾸메기만 너무 예쁘다 꾸미기 잘했다 고마워 진짜 비키야 어 당연하지 내 얼굴이랑 오마이비키 로고도 있네 생크림도 너무 예쁘게 잘 짰다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 현실 이거 가마가 진짜 좋아하겠다 좋았어 케이크 꾸미기 하는 거야 그냥 뭐 생크림 짜서 하면 되는 거 뭐 쉬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겠지? 그치 생크림이 없으니까 휘핑크림 넣어주고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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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으면 식용색서도 넣어줍니다 어 뭐야 어 빨간색 넣어야 되는데 이거 초록색이잖아 소라는 빨간색 좋아하는데 그냥 예쁘게 꾸미면 되겠지 이것도 색깔 예쁘네 생크림을 짧게 넣어주고 어 어 안돼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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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이 망했다 그래도 서라 프린트된 거 꽂아주면 예쁠 거야 예쁘게 아니 왜 안 되냐고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 되게 쉽게 유튜브에서는 쉽게 하던데 아 짜잔 왜 흑백으로 뽑혔지 아 아 하는 수 없지 흑백이라도 무슨 시작 ataque 젓은 single 알ор 유리 흑백이라도 어hã 아닌가 kit 봐도 entrepreneurship 피부를 신나 California 나 신나 얘 Library 그래도 괜찮아 서로 얼굴이 살아있으니까 꼬져봐야지 아 소리 다 묻었잖아 비키야 벌써 왔어 비키야 왜 불렀어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설화에 생일 축하합니다 와 비키야 감동이야 케이크 너가 만든거야? 응 꾸미기만 했어 아 예쁘다 이거 너야 고마워 비키야 뭘 당연하지 죽어도 미안하다 다시는 만들기 와서 말아야지 상상 아 역시나 오늘도 덥다 뿌 양 갈래 누나 뭐야 너는 6학년? 어 왜 불러 혹시 혹시 누나 혹시 나 같은 냄새 어때? 뭐? 혹시 나랑 사귈래? 갑자기 나 전부터 누나 좋아했어 6학년 너 현실 공주는 오늘도 길을 걷고 있어요 오늘 나 너무 이뻐서 갑자기 고백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안 갈래 누나 설마 응 학년아 오랜만이야 왜? 누나 내가 아까 태권도 학원에서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할 말 그게 뭘까? 나는 맘에 준비가 되어 있어 참고로 편하게 해 햇! 아 그럼 다행이다 응? 누나 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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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혹시 비대찌개 먹었어? 뭐? 이에 고춧가루 껴서 뭐? 그럼 난 갈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뭐야 망했어 망했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하루도 안 신나오비키 상상대현실 대성공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수고하셨는지 저는 lining 성능이 왜 owych 몇 들 벨 로